막바지 봄꽃 잔치가 열렸습니다. 보성 일림산엔 철주기 분홍빛 양탄자처럼 쫙 깔렸는데요. 이번 주말 꽃나들이 가신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고온현상이 꺾이면서 선선하겠고 아침 저녁으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. 또 내일 오후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. 중부 곳곳으론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꽃가루도 많이 날리겠습니다. 호흡기와 눈을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고요.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은 10도로 출발하고요. 한낮에 서울은 17도, 광주는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음 주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